작년 시장을 주도했었던 메타버스와 NFT 관련 주식, 요즘 시장에서 다시 각광받고 있죠.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는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걱정들이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 이 길목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주식인지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이언트 스텝 NP와 같은 대표적인 메타버스 주식이 오늘 강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고문님? 글쎄요, 오늘 좀 NP, 자이언트 스텝, 맥스트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이게 거의 한 두 달 정도 쉬었거든요. 쉬었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지난주 초에 16일에 주총을 했어요. 주총 이후에 삼성전자 로봇하고 메타버스를 언급을 했거든요. 여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NP가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데, NP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이 됐는데, 우회 등록을 시킨 거죠. 삼성 스펙 2호가 합병을 하면서 우회적으로 등록을 시켰는데, 이 회사의 대주주가 위지웍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그런 쪽과 관련돼서 엔터 주식하고 같이 연계에 대해서 상당히 강세를 봤는데, 최근에 거의 한 일주일 동안에 거의 한 50%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대표적으로 어떤 메타버스 관련주들 해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미국과 연계돼서 있게 되는데, 어떤 그런 쪽에서 오늘은 상당히 강세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이런 성장주들이 기술주의의 상승을 이끌었던 시장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보고 있고, NPA와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같이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고점을 계속 낮추다가, 요즘 바닷건에서 이제 고개를 드는 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2의 상승이 온 것인지, 그 초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고문님? 글쎄요,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많이 오른 것은 작년 10월부터예요. 10월부터 거의 12월 말까지 두 달 동안 메타버스니 NFT니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종목을 아주 급등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회사들이 실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 향후에 어떤 캐시카우 역할,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미국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로버룩스하고 메타버스죠. 페이스북에서 이름을 바꾼 회사인데, 로버룩스가 어제 거의 한 8% 이상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메타도 2.4%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것도 위점에서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된 우리나라 관련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아무래도 강세를 지난주부터 띄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장하고 당장 연계를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업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 가장 먼저 나오고, 선익 시스템, 넥스트, 맥스트, 엔터테인먼트, 버킷 스튜디오,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들,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지만, 향후에 어떤 기대감으로, 먼저 선순환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성장주의 급등이 우리 메타버스 주식에도 호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아무래도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하면, 솔직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좀 생소한 언어였잖아요. 과거에 VRX의 확장 현실까지 하다가, 과거에 아바타가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오면서, 향후에 어느 정도 성장성을 할지, 무궁무진하다라는 쪽인데, 아무래도 기준은 우리보다는 아무래도 외국 업체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로브록스가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린이들 게임이나 이런 쪽이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관련주들은, 자유리 따라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지금 여러 종목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향후에는 실적이 문제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작년, 작년부터 계속 적자를 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 회사들이 기술주 상장 특례로 올려왔기 때문에, 향후에 한 4년 정도까지는 실적이 크게 영향이니까, 실적이 나쁘면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안 좋은 현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서는 예외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실제적으로 올해부터 터닝이 돼서, 실적, 영업이익이 흑자로만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이후에 상승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메타버스는요, 한참 관심이 식었다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주부총회에서, 메타버스와 로봇을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관심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BTS도, BTS가 아니죠. 하이브 하면 BTS가 떠올라서 상장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롭게 나온 소식이 이런 게 있어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BTS와 같은 세계적인 그룹은 문화예술분야 공로를 인정해서, 대체복무 등 군복무에 예외를 둘 필요성이 있다. 사실 저희가 하이브 주가를 얘기할 때 굉장히 많잖아요. 온오프라인 콘서트, 메타버스, 그리고 이런 팬심이 많은 팬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속 아티스트들을 얘기하는데, BTS의 군대 이슈가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군대 리스크를 해소시켜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 작용한다는 풀이입니다. 아무래도 군문제는 우리나라 청소년, 청년들한테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갔다 온 후와 전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쉽게 건들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언급은 했어요. 해서 공백이 없어지니까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로, 완전, 흩어짐 없이 완전체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언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시간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됐으니까 여기서 끝났다, 군문제하고는 해결됐다고 하려면, 이과 관련된 사람들이 BTS뿐만이 아니에요. 많아요. 많은데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는, 과거에 체육계나 이런 쪽에서 공로자에 대해서 혜택을 줬는데, 이제는 문화산업계까지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갑자기 늘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또 문제점이 따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나왔는데, 누가 고양이 꼬리에 방울을 아직 달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안인수위원장이 다뤘기 때문에, 아마 과정이 상당히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는 어차피 종목에 대해서는 손해일 리는 없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군 입대는 가기 전과 후가, 군 입대에 대한 의견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가기 전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모병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면서 갔다 오고 나서는, 군대는 필수지? 이런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재미있는 얘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메타버스에 뛰어드는 삼성, 앞서서도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산업에 다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관련 산업의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의 영향이 있을지, 예상 가능할까요, 고객님?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그러면 생소히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과거에 공장제 기계 공업을 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다이물러의 방직 공장 얘기부터 나와야 하는데, 1800년도부터인데, 그 공장제 기계 수공업에서 기계 공업을 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그 이후에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하고, 그 이후에 실제로 얼마 전이, 이게 한 20, 30년 전이긴 하지만, 컴퓨터가 등장이 되면서 완전히 획기적으로 사회가 변화가 되고, 최근 몇 년 사이에 모바일 중심에서 산업이 형성이 됐죠. 그다음에 이것이 드디어 VR, X, AR, XR까지 해서 메타버스 확장 현실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과거부터 생각되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축적되면서 점점 빨라지는 그런 과정이고, 그렇다면 현재의 메타버스의 어떤 유니버스 세계는, 상당히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주총회에서 발표했듯이, 로봇과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관련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만 지금 하는 건 아니에요. SK텔레콤도 지금 삼성전자와 협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네이버는 제페토를 인수하면서, 그쪽 시장에 이미 뛰어들었고, 뒤따라가는 카카오도 올해부터는 그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 이외에 대기업들, 롯데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회사들, 대기업부터 해서 관련 기업, 그다음에 조그마한 중소기업까지, 메타버스와 연계된 모든 엔터, 게임, 실생활까지 해서, 모든 미디어, 이런 쇼핑까지 된다면, 그쪽에 안 연결되는 회사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성장성과 어떤 미래성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페이스북, 메타버스의 마크저커버그가, 지난달 온라인 행사에서 음성만으로 메타버스의 구현을 시현하는, 빌더봇이라는 AI를 좀 소개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는, 다시 말해서, 최근에 청소년들한테 코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쪽의 성장성을 상당히 보이는데, 과거에 코딩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코블 언어로, 뭐지? 코블 언어부터 해서, 그의 확장된 게 C랭귀지 쪽으로 확장이 되다가, 이제는 AI를 통해서 음성을 하면 코딩이 되는, 그런 기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향후에 확장이 된다면,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가 서비스하는, 소위 지금 가장 핫하게 나오는 B2E 쪽으로 해서, 어떤 수익이, B2C 수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확장 개념이, 실생활 연결된다면, 개인까지 연결돼서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쪽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고모님께서 꼽고 계시는, 메타버스 관련 주식의, 최선호주를 듣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오늘 관련,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MP부터 해가지고, 자이언트 스텝, 선익시스텝 오늘 강하게 나오는데, 오늘 제가 좀 살펴본 종목은 맥스트라는 종목이에요. 이게 솔직히 지금 많이 안 올랐다는 개념에서 한번 추체를 해보는데, 이것이 작년 11월 중순 중에 거의 9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지난달 25일까지 3만 9천 원으로 50% 이상, 반토막 이상 난 종목이거든요. 여기다가 최근에 지난주부터,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울리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작년에 기술특례로 상장이 됐는데, 과기부에서 XR 메타버스 주관사로 선정이 된 회사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회사가 툴린, 툴린이라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새로 출시를 하는데, 이게 AR과 AI 인공지능과 결합된 형태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가능하다면, C to E 쪽으로, Create to Earn, 그러니까 내가 개발해서 서비스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쪽의 어떤 툴을 개발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회사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회사 문제는 작년 6월달 상장, 그러니까 상장하고 6개월 있다가, 유상증자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금액이 아마 366억 정도 나오는데, 유상증자가 4월 올해, 그러니까 다음 달 26일에 상장이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의 물량이 조금 튀어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실적이 작년에도 한 43억 영업이 적절 났고, 그 이전에도 25억 해서 적자거든요. 그런데 관련 업종 종목들이 전부 다 적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는데, 이게 이제 유예가 26년까지, 앞으로 3년간 유예가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일단은 흑자로 돌아서고, 가장 중요한 건 올해가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올해 흑자로 돌아선다면, 그런 쪽에 좀 기대를 좀 많이 해범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움직임에서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딴 정보보다 좀 덜 올라가, 늦게 시작됐지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으로, 맥스트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맥스트까지 살펴봤습니다. 결정적 투자,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이었습니다. 고문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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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